어색 누구세요? 저기요! 뭐가 짓인 거예요? 누구시냐고요? 오 선생. 나 지은이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면 그쪽은 누구요? 예, 전 지은이 남자친구 구경태입니다. 아, 남친. 삼촌도 지은이가 연락이 안 돼서 오신거죠? 연락? 네. 오 선생은 휴가 갔음. 아, 자네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지은이가 여행을 갔거든. 나한테 문자가 왔었네. 여기. 그래요? 응. 아,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어휴. 어휴. 누군가 지은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실종사건의 흔한 수법이죠. 실종사건? 제가 사실 경찰입니다, 삼촌. 하... 이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 것도 이상하고 여행이라기에는 트렁크도 그대로 있다고요. 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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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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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